아! 손을 힘을 잡는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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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접속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아예 껐다가 다시 들어와 보시든가 그래 또 나 까마 오 까마 내 까마 네 안녕하세요 내게는 동료는 동료가 있어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 혼자서 카페에 들려서 느긋하게 지내자 아 어우 이벤트가 끝이 없네 얼마나 더 봐야되는 것인가 나도 이제 분편 진행하고 싶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짠 짠 짠 으 설마 따라 кому 스 사 celebrates 또 그 놈인가 으이하아아아아아 떼ikt 가난 도 Dent cir 스미 아니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스토커새끼 이제 나를 szer마 나를 노리는건가 신혼이 아니라 그로니 여기 히트 이거 내 건 나 널 내 이런 아니 이젠 나를 노리는 것 같은데 안돼 나한테 내 길이가 있다고 내 길이 먼저 이기고 와 그럼 만나줄게 그래 그 우람하고 강력한 흑형을 이길 수 있다면 넌 날 가질 수 있을 거야 언젠가 꼭 너의 결정 너는 누구야? 어 어 어 지금 신가와 다른 사람? 누구냐 설마 애길이가? 다음 아 안 돼 야 진짜 카페가 핫스팟이다 핫스팟 이벤트만 5개야 휴 아 이런 핫스팟을 내가 몰라보다니 아주 뜨끈뜨끈하네 그 내 네버엔딩 카페 카페가 완전 알파이즈의 오메가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마음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그거 하셨어요 간판 가게 나름 소기업 사장님이셨는데 막 간판 만드시고 플래카드 만드시고 그런 거 하셨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게 가면 항상 삼촌들이 일하는 삼촌들이 불똥튀기고 있어가지고 아마 내가 제일 처음 했던 컴퓨터 게임이 그거일 거예요 그 알카노이든가 건전지로 그 벽 부수는 게임 있잖아 아니 그 블록 부수는 게임 있잖아 건전지 같은 걸로 마우스로 조종해가지고 내가 맨 처음 했던 컴퓨터 게임이 그걸 거야 도스로 되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거 그거 그 간판 만들라면 막 도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뽑고 막 이래야 돼서 나는 그래가지고 건전지라고 불렀어 그 게임을 슈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슈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슈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거랑 핵산가? 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로 그러니까 뿌요뿌요 비슷한 그런 게임 있었는데 그거하고 막 그랬는데 더이아몬드가 더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걸로 우리의 회사는 또는 뭐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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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의 부분들 아, 당신의 부분들? 근데 우리의 부분들은 이제야 리즈는 확실히 너무 많이 하시다고 생각했는데 그 극복이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 뭔 소리야? 고인돌은 제일 처음 했던 게 사촌형 내 컴퓨터요 근데 난 잘 못했어 나 어렸을 때 게임 진짜 존나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게임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믿기 힘들 정도로 못했어 사촌이나 동생이 더 잘했어요 사촌형이나 스마일 라임님 팔로우가 아니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다시 나올 거예요? 왜 그러지 오늘 인터넷이 불안정한가 지금 오늘 유튜브가 좀 불안정한가 보네 서버가 이거 무기 어떻게 장착해요? 장비창에 가셔서 장착하셔야죠 그렇겠죠? 장비창 장비창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벤트가 끝나 장비창을 보여줬어요 장비창을 보여주고 싶은데 장비창을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엔들리스트 이벤트야 그리고 그런 시리카는 나를 좋아하고 그런 리즈는 나를 좋아하지 어! 보인다! 보인다! 아 일러스터 기왕 이런 구조로 그림을 그릴거였으면 팬티를 보여주면 잡혀가지 야 이거 완전 걸그룹 광철시마 아니야 무시무시야 뭐 나온다는 분들이 있던데요? 저는 그런 정보는 잘 모르니까 뭐 내년에 나온다고 하시는거 같기도 하고 난 우린 못봤어! 우린 못봤다고 뭐 안보여줬으면서 뭘 세상스럽게 괜찮아 안보였으니까 니가 안보여줬잖아 나의 꿈을 그려야 이케의 꿈을 그려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리카 리즈さん 아, 뭐죠. 또 연계된 이벤트가 있어? 정말 이벤트 하나하나가 아주 깨알같이 기네. 쓸데없이. 뭐야, 입간판이요? 시작의 도시가 바로 여기고 가기면 상점 가겠죠? 잘 찾아보세요. 아니, 또 있어. 정말 두렵다. 두려운 이벤트야. 정말 무섭다. 일단 스트레아가 어딨냐. 아, 이거 먼저 보자. 한 번에 몰아봐야지 뭐. 뭐 아까 둘러봤으면서. 새삼스럽게. 아니, 뭐 잘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는 거지. 이게 문제야. 뭐 하나 잘되면은 그 옆에 우우죽순으로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망하지. 시리카 이벤트는 진짜 왠지 소피아틀리 보는 기분이네요. 뭐? 그래, 오픈빨이라고 하지. 뭐 돈을 주고 사시든가 시즌패스를 사시든가 뭐 구매를 해야겠죠 당연히. 아, 오니세가 시즌 앞에서 나오고 싶어요. 어우, 사실은. 桃 위에 신고리리 를 Tibetan이 오직에 구입한 것 같은데요? 예! 알고 싶어. 그래서, 아마도 이 니빨가가 운영셨는데... 전혀 안 나가도 좋아요. 그런데 시리카의 니빨가 맛있게 himself 필요 snapping. 아마도 어떤 지기간이 나오고 싶을 정도 되. 파리스티아틀리 내년에 한글아직스도 나오잖아 뭐? 몸을 던져? 알았어 자 빨리 용역 고용 고용해가지고 반대편 가게에서 어... 세금은 내고 장사하냐고 자리세 어디서 어디서 누구한테 자리세 내고 장사하냐 막 이래가지고 다 박살내는 거야 여기도 뭐 용역 깡패들이 있겠지 뭐 누구 허락받고 이 자리에서 장사하냐고 각목 들고 쳐들어가가지고 가게 앞에 들어놓고 콜라 바니 걸고 복장이 아니다 하이레그잖아 정말 엄청나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리면 큰일나겠어 괜찮아 방어력은 확실할테니까 원래 노출도 엄청난 노출도가 높을수록 방어력이 엄청난 법이라고 아니야 의외로 살색 스타킹일수도 있어요 흠 아니 그 몬스터 구찌야 하지만 니가 입었지 그랬던것이다 지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몬스터가 마누라이 필라고 가지고 다녔나보죠 으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흐흐흐흐흐흐흐흐ellow 아니 여성플레이어들까지 이제 풀린단 말이든야 무시무시하구만 음 하지만 너무 엄청난 임팩트였어 그래 그런 복장 입고 할거면 차라리 나레이터 음악 틀어놓고 춤이나 추지 풍선 하나만 늘어가지고 그래 나도 새롭게 트위치와 유튜브로 탈출한 덕에 보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생각보다는 일러스트가 많네요 일러스트가 문제는 그 일러스트를 보기 위해 보는 이벤트가 대화가 너무 쓸데없이 많다는게 문제지만 아무튼 뭐 아 대사랑 이벤트를 좀 줄이고 일러스트를 좀 더 잘 많이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아마 그러면 제작비가 많이 올라갔겠지 나기보단 왠지 성우 계약 맺고 고용한 김에 뿡을 뽑은 느낌이야 아 그래요? 13일 후에 입대해요? 잘 다녀오시고 몸 건강히 어 허리 조심하세요 저나 내 동생이나 군대의 서울이 병신돼가지고 그래 따뜻한 바니거를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보여주겠지 안 부끄러웠을까 자 두사람의 가게를 잘 부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유키의 시험에 대해서 도차 스트리아 어디있니? 숙박시설 라운지 숙박시설 라운치 숙박시설 라운치 자 스트리아 까니라 시리카네 스트리아 어디 갔어 여기 저야 뭐 한송 직건 봤죠 아 으 으 데、デスだよ。みんなで盛大に盛り上がろうぜ うん! はあ、満腹だよ 今回一番の主役なんだから遠慮するなってリズたちにいっぱい食べさせられていたものね みんなの方がむしろ遠慮してやれよって感じだったよな ここでは太いですが、5kgくらい体重が増えてる気がする いや、そう。どんくりなりの肉が増えてない わまくって飲んでたら1kg以上の家に効果ができる前に。 うん、めて、デスの採点が戻ってきてあったら はい。 はい。 이게 각 캐릭터에 별로 유대관계가 있네 뉴키랑 스트레아 시리카랑 니즈벳 그리고 뭐 라스나랑 키리토라든가 리파랑 신혼인가 그렇게도 좀 아 리파랑 또 누구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명의 캐릭터가 서로 연관돼가지고 이벤트가 있네요 아니요 동생 도망쳤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생이 도망쳤어요 지금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정말 소리 벗고 팬티 지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뭔 소리야 방제 게임 이름 써져 있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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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했다 생각해봅시다 만들었고 만들었고 만들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제 청춘도 이제 가는데 이제 청춘도 이제 가는데 이것들은 평생 이나이겠지 어렸을 때는 아스카나 신지가 나보다 어렸는데 어렸을 때는 미사토누나가 미사토누나였는데 이제 미사토누나가 미사토누나가 아니야 그냥 미사토야 너무 가슴 아프다 자 청춘은 최고구나 가슴이 막 아파지네 심장이 아린다 어 스트레아 이벤트가 또 있는데 나 어렸을 때 카드캡터 체리랑 막 천사소녀 네티 같은 애들 겁나 좋아했었는데 이제 기드를 좋아하면 범죄인 나이가 되다니 경찰에 잡혀가는 나이가 되다니 가슴 아프고 싱글게임입니다 도시란 예전엔 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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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클램프 애들이 돈이 다 떨어졌나? 그건 일이잖아요 그분한테 진짜 카드캡터 체리는 진짜 일본이 돈이 많을 한참 한참 돈으로 씹어먹을 때 나오는 일이라서 851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유산을 받은 애니 중 하나라서 정말 지금 봐도 작화가 쩔어 그리고 여성생님의 감성은 무엇일까요? 정말 즐거웠어요 아마도 본인의 여자친구처럼 무슨 말이야 스토레아는 본인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려앉는 걸 일러스트로 만들라고 빨리 아마도 그냥 요 그리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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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둥 많은 둥 많은 둥 안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안하다가 하다가 안하다가 안하다가 하다가 자 시리카